아버지에게 시켰다.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 소식이 또 전해졌던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.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자산관리를 본인이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. 이 통장을 관리해온 건 아버지가 아니라 친형 부부였습니다. 그래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돈을 빼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박수홍 씨는 연예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어서 직접 은행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친형이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, 공인인증서를 비롯해서 통장 4개를 건네받아서 관리를 한 건데요. 이 박수홍 씨 친형은 381회에 걸쳐서 박수홍 씨 통장에서 약 29억 원을 빼내서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. 또 이후에 자신이 직접 돈을 빼오기도 하고요. 아버지에게 통장을 주고 인출해와라 이렇게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. 심지어 박수홍 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잖아요. 그러자 본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2200만 원을 박수홍 씨 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형수도 박수홍 씨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서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형이 시켜서 돈을 빼온 거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심지어 법적 분쟁이 벌어지니까 박수홍 씨 돈으로 큰형의 변호사를 선임했었다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칼로 나를 치려고 했다.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. 그런데 사실은 횡령이라는 범죄가 내 소유는 아닙니다. 남의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, 계기로 해서 그걸 써버리는 겁니다. 주된 모습이 이런 거죠. 남의 통장을 자기가 갖고 있고 인출 같은 게 가능한 상황에서 막 써버리는 건데 나중에 처음에는 구속될 때는 21억, 그 이후에는 61억까지 횡령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통장을 갖고 있는 걸 기화로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니면 또 자기들이 변호사 비용도 지금 빼냈었다는 거든요. 이것도 횡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박 변호사님, 박수홍 씨를 개인적으로 알고 모르고 떠나서 세상에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비용을 쓴다? 약간 이런 부분은 좀 매정하기도 해요. 그리고 또 아쉬운 측면이 박수홍 씨가 문제 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는데 내 계좌를 내가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재판이 걸리고 소송이 걸려있는데 그때도 내 돈을 쓴다?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?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잠깐! 이거 눌러주세요!